아, 그러니까 그 알렉스가 그 유명한 투스토어에서 왔다고? 응. 우리 보고 싶어서. 응. 아, 근데 그 알렉스를 버리고 우리 한 팀장님을 멘토로 선택을 했다? 네. 아니, 왜요? 왜 굳이 글로벌을 버리고 로컬을, 예? 왜요? 아니, 왜라뇨. 거기는 글로벌이지만 여기는 가족이잖아요. 가, 가족이요? 네. 뭔 소리야. 언제 가족 됐냐? 어? 아, 왜 우리 친형제처럼 각별한 사이잖아. 그, 그치. 알지, 아는지. 늘 새롭다. 늘 생소하고. 뭐, 언제든 이제 필요하거나 뭐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말해요. 그런 거 들어주는 게 멘토가 하는 일이거든. 그, 그 알렉스, 아니 히말라야 그 뭐지? 같이 등반할 때 같이 가지고. 셀파? 맞다. 셀파. 동생아. 이 형이 너의 든든한 셀파가 돼줄게. 이 험한 투자 레이스 함께 힘차게 달려가 보자꾸나. 너, 이, 가족 같은 동생아. 아. 아! 어? 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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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.